필드를 삽입하는 것은 뭐냐면 테이블을 작성할 때 필드들을 정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필요한 필드가 있다. 그때 삽입하는 거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필드 삽입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선택된 필드 앞에 새로운 필드가 삽입이 된다. 앞에 삽입된다라는 거 이거 조심하시고요. 직접 볼까요? 지금 명함관리 테이블에서 성명, 회사명, 직급, 전화번호 필드가 있는데 휴대폰 필드가 없어요. 그랬을 때 전화번호 필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필드 삽입을 클릭하게 되면 전화번호 필드 바로 앞에 필드 1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블클릭하고 난 다음에 휴대폰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필드 하나가 추가가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테이블 도구의 필드에 추가 및 삭제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테이블 도구의 필드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필드 탭을 클릭하게 되면 추가 및 삭제해서 텍스트, 숫자, 통화, 날짜 및 시간, 예스, 노 또는 추가 필드를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필드가 또 삽입이 돼요. 이것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번호 상태에서 필드에서 우리가 텍스트를 누르게 되면 필드 1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비고라고 입력을 하겠다라는 거죠. 비고하고 엔터. 이렇게 되면 또 비고라는 필드가 삽입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하려는 필드에 추가하려면 클릭. 바로 이 부분이죠. 추가하려면 클릭.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클릭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필드 데이터 형식을 갖다가 선택하게 되면 또 필드가 삽입이 돼요. 보겠습니다. 추가하려면 클릭을 누리고 난 다음에 텍스트, 숫자, 통화 해당되는 것은 텍스트를 누르게 되면 또 필드 1 이렇게 해서 필드가 삽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드 삽입하는 방법.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필드 삽입. 테이블 도구의 필드에 추가 및 삭제해서 원하는 필드 데이터 형식을 클릭. 그 다음에 추가하려면 클릭. 그 다음 방금 전에 살펴본대로 필드 1, 필드 2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필드 삽입이고 그 다음 필드 이동은 말 그대로 이동이죠. 그래서 이동시킬 필드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새로운 위치로 드래그 앤 드랍하면 된다라는 거죠. 키운 다음에 지금 직급이라는 필드를 드래그 한 다음에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 보기. 현재는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인데 이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는 조심하실 게 뭐냐면 지금 비고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전화번호를 선택하게 되면 방금 전에 선택된 비고가 해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전화번호 필드를 누르게 되면 연속적으로 선택이 돼요. 근데 조심하실 건 뭐냐면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는 컨트롤은 안 돼요. 반드시 Shift만 가지고 연속적으로 선택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에서는 좀 다르죠. 디자인 보기에서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 개의 필드 선택 가능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비연속적으로 선택이 가능해요.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는 Shift만 가능하다라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에서도 이동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성명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데이터 시트 보기 다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필드 삭제. 삭제하는 방법은 삭제하려는 필드의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춘 누른 다음에 필드 삭제를 갖다가 클릭하면 삭제가 되는 거고 아울러 테이블 도구의 필드의 추가 및 삭제 가게 되면 삭제가 있어요. 삭제를 클릭해도 된다라는 거고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분 한번 삭제한 필드는 다시 되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 조심하시고 아울러 필드를 삭제하게 되면 필드 내 입력된 모든 데이터도 함께 지워진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필드 삭제 바로 이 부분이죠. 필드 삭제를 누르게 되면 얘를 누르게 되면 삭제가 된다라는 거고 데이터도 같이 삭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름 바꾸기 필드 이름 바꾸기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디자인 보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 보기에서도 행 삭제를 누르게 되면 필드 삭제가 된다라는 거고 또 디자인 보기에선 행 삽입 마찬가지죠. 행 삭제 행 삽입 다 가능하다라는 거고 잘라내기 복사 다 가능하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디자인 보기 그래서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컨트롤 키를 가지고 비연속적으로 선택은 안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시프트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필드의 삽입 그 다음에 이동 삭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을